훈하! 오늘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포켓몬 카드팩 디지털 카드가 들어있는 디지털 포켓몬 카드팩 그리고 원조 종이 포켓몬 카드 일요일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팩에서 더 좋은 카드가 나올까요? 지금부터 까보겠습니다 먼저 공짜로 받은 포켓몬 카드팩 피카츠팩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츠 개봉하기 피카츠팩 선택해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번째 갑니다 피카츠팩, 앤티골, 다태우진의, 줄뮤마, 슬리프, 어니부기 아쉽게 꽝이었네요 일요일팩 갑니다 일요일팩 일요일팩 제가 한 팩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팩 갑니다 과연 일요일팩에서는 좋은 카드가 나올까요? 기대해 봅니다 피카츠, 뿔충이, 가디, 먹다 남은 음식, 주래곤, 페르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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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미러, 몬스터볼 홀로, 뮤츠 홀로 뮤츠 떴네요 자, 이번에 다시 갑니다 디지털팩 갑니다 개봉하기 첫번째 팩을 바로 깝니다 갑니다 코일 잉어킹 레트라 품벌 서포트네요 웅이 나왔습니다 웅 트레이너스 아쉬운 결과네요 자, 이제 일요일팩 갑니다 자, 여기서 좋은 카드 나오길 바랍니다 덩쿠리 덩쿠리 깨비참 알통몬 토나리 홍수몬 리자드 망나뇽 홀로카드 꽝이네요 자, 한 팩 더 개봉하겠습니다 시간 단축해서 한 팩 더 갑니다 갑니다 케어퍼스 소미안 줄뮤마 캐터피 떴습니다 푸크린 EX 떴네요 EX 카드 EX 카드 드디어 뽑았습니다 푸크린 EX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홀팩 2부위 캐터피 탕고리 파라색트 잔만봉 암나이트 패턴 디지털 카드가 이겼네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